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30회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변함없이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여러분 2주만에 뵙겠습니다 저번주에는 저희 정상호 님하고 서로 스케줄이 안 맞고 또 개인 사정들이 있어 갖고 방송을 결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주만에 하려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매주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마다 했는데 그 리듬이 한번 깨지니까 조금은 어색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시 한번 가다듬고요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번주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사진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왜 그 많은 카메라들 중에 요즘 카메라들 안 하고 왜 자꾸 옛날 필름 카메라들이나 그런 것들 해갖고 클릭수 안 나오는 것들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들이 안 하니까 남들이 안 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쪽은 방송에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어차피 뭐 클릭수가 많이 나오면 좋긴 하지만 또 안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이 방송을 하는 이걸 갖고 돈을 벌 목적도 없는 거고 저는 순수하게 정보 정보 전달 이런 것들 우리가 그동안에 못 봤던 카메라들 또 지금 사용하면 좋은 렌즈나 이런 것들 추천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디지털 카메라가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이 방송도 사실은 대한민국 최초이시지 않을까요 되게 중요한 카메라예요 얘도 그런데 클릭수가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한국 카메라 박물관 과천에 있는 지금 저희가 거기서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한국 카메라 박물관에서 제가 요즘 계속 여기에 있고요 한동안 계속 있을 거고 올 9월에 캐논 카메라 특별전을 합니다 라이카 카메라 특별전 포익트렌더 니콘 이런 것들은 벌써 많이 했고 올 9월에 캐논 카메라 특별전을 한국 카메라에서 하는데 관장님이 갖고 계신 카메라들 캐논도 꽤나 많으시거든요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카메라가 한 대가 있어요 오늘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한사 캐논 이 카메라를 제가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이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방송을 하고 또한 저한테는 이 카메라를 만져볼 수 있다는 제가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만져볼 수 있겠어요 이 카메라를 구할 수도 없어요 이 카메라는 이게 일례로 1936년도에 캐논사에서 만들어진 캐논 최초의 카메라예요 시판 듯 최초의 카메라고 이 카메라의 포지션이 얼마만큼 중요한 포지션이냐 하면 이 카메라의 포지션이 중요한 포지션이 이 카메라를 차지하고 있는 카메라야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깨끗해요 이거 지금 관리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이게 뭐 이베이에서 봤더니 막 썩고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원 하더라고요 이 정도가 되면 이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 그러는 게 값이라고 제가 이거를 관장님한테 관장님이 카메라를 좀 방송을 좀 해야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카메라를 받았잖아요 근데 설레였어요 이게 이 카라마죠 예 여전히 기계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카메라야 그래서 이런 카메라를 방송을 해드리는 거고 정보를 하는 거고 이게 클릭수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카메라에 대해서 대락적인 히스토리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재원 그 다음에 그런 역사적인 아까 히스토리 얘기들 주변 이야기들 좀 해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카메라를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성능이 어떻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실제로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작동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잘 만들어진 카메라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며칠 만져보면 아니거든요 만져보면 아는 건데 자 의림으로 한번 볼까요 카메라가 어떤지 한번 자세하게 좀 지고 놓고 이렇게 한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카메라의 재원하고 몇 가지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귀로는 들으시고 눈으로는 이 카메라 앞모습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카메라는 1936년 2월에 발매를 합니다 그래서 캐논 최초의 카메라예요 렌즈는 캐논 렌즈가 아니라 니코로 5cm F3.5 그리고 50mm F3.5짜리 3분 3의 테사 타입이겠죠 그 렌즈가 꽂혀져요 거리개의 광학장치하고 포커싱 마운트 마운트는 누가 제작을 하냐면 니콘 고각구 니콘이죠 니콘 거기서 제작을 해서 보고요 뷰파인더는 거리개 창과 분리되어 있고 버튼을 누르면 튀어나와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팝업식이에요 팝업식 이건 왜 팝업식으로 만들었냐면 라이카의 거리개 특허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편하고 멋있어가 아니라 그런 거고요 처음에 얘는 이제 카논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캐논으로 변경이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카논이 이제 불교 그런 쪽인데 발매 시 종교적 문제가 부닥칠 수가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캐논으로 변경이 되고요 재원을 보면은 35mm 포칼 플랜 셔터예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24 곱하기 36mm를 갖는 규격을 가져요 지금 쓰고 있는 소형 필름이요 그런 카메라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을 좀 볼까요 이렇게 보고요 위에서 보면은 이제 한사 캐논이라고 적혀있죠 셔터 스피드는 20분의 1초에서 500분의 1초까지 찍히고요 프레임 카운터는 전면에 있습니다 프레임 카운터는 렌즈 저 옆에 0부터 해갖고 36장 이렇게까지 되겠죠 저 이제 수동으로 처음 찍을 때 0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요 라이카 M2도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되고요 규격은 135.6 그 다음에 69 두께가 31mm 니콜 50mm F3.5 렌즈를 포함해서 전체 무기는 640g 그 다음에 3개의 교체 가능한 전용 바이오닛 마운트가 되어 있다 이 마운트는 제가 조금 있다가 왜 이 마운트를 했는지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전용 마운트 지금 그냥 해드릴게요 전용 마운트는 라이카는 렌즈에 스크류 타입으로 돼가지고 그 헬리코이드가 같이 렌즈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긴 게 이 앞에 렌즈 앞이 좀 두껍죠 뒷편이 두껍고 바디랑 렌즈 사이 부분이 두껍고 두껍죠 그게 이제 콘탁스가 이런 타입을 하는데요 콘탁스 타입이랑은 거의 같은데 규격은 틀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카메라 중 하나예요 일본도 그렇고 캐논에서도 그렇고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콘 렌즈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가 발매됐을 때 금액이 275N이에요 당시에 이거 정상훈님이 아까 자료 조사했죠 아까 전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그쪽 캐논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보니까 이제 뭐 당시에 이제 가장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선방하는 직업 이라고 그 직업 직종의 평균 월급이 뭐 70N 정도 하는데 이 카메라가 275N 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4개월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면요 그때 라이카가 얼마였대요 그때 당시에는 라이카는 420N 이라고 얘는 275N인데 1.5배 1.5배 정도 그 정도로 그러네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 한사 캐논 모델은 이렇게 돼요 1936년에 한사 캐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1938년에 캐논S 1939년에 캐논J 그 다음에 1940년에 NS 1941년에 JS 그 다음에 1946년도에 J2 또 같은 해에 S2 모델이 계속 연달아 발매가 되는데 J 그러니까 1939년도에 만든 캐논J에서는 M39 직경을 갖는 마운트로 나사식 마운트로 변경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라이카도 M39를 썼었잖아요 직경은 같은데 저거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1인치당 나사산이라고 있죠 나사 돌아가는 거예요 1인치당 라이카는 26개의 나사산이 있는데 캐논은 24개였어요 그러니까 그 폭이 조금 더 넓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직경은 M39로 쓰는데 같이 맞지는 않아요 M39하고 그게 언제 범용의 M39 마운트로 바뀌냐면 S2에 와서 1946년도에 라이카가 채용했던 M39 그거랑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는 마운트로 바뀌어요 캐논이요 왜 그전에는 특허 때문에 사용을 못했는데 1946년은 쓸 수 있느냐 독일이 폐망했죠 그러니까 특허권도 같이 없어져버릴 거예요 그렇게 문헌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뒤쪽 맨 뒤쪽의 사진을 보시면 뒷면이죠 뒷면은 뭐 단순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도요 밑에 부분도 라이카의 바르나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그전에는 라이카를 보통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카피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얼굴 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제거 이제 됐나요 네 자세한 스펙하고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아까 그 파인더 특허 때문에 다르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뭔데 뭐 팝업이 되고 뭐 서프라이즈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걸 피하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요 뒤에 부분이 있죠 요걸 누르면 이렇게 파인더가 튀어나와요 팝업으로 파인더가 튀어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초점 맞추는 전체적인 구성을 볼 수 있는 파인더고 초점을 맞추는 건 거리개는 요 뒷부분에 또 있죠 이렇게 하고 맞추는 거고요 얘는 이제 렌즈가 콘탁트 타입이니까 여기를 해갖고 이렇게 돌려요 락장실 락장실 걸려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가는 거예요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요 부분 이게 결국은 렌즈의 헬리코이드 링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니콘에서 이걸 제작하면서 여기다 이걸 이걸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냥 스크류 타입으로 하게 되면 그 침해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탁트 타입의 요거를 갖다가 니콘에서 렌즈하고 이거를 제작해서 꽂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캐논은 1930 요 얘기 이렇게 이제 구전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1936년도에 한사 캐논 카메라를 만드는데 당시에 캐논에서는 렌즈를 만들질 못했어요 그 당시에서 일본에서는 니콘 니콘이라는 게 있어요 니콘 고각구 니코르 렌즈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 당시에 니코르 렌즈를 만들던 니콘은 일본 광학공업 주식회사라고 명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니콘은 카메라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전에 독일의 칼자이스 같은 회사였어요 그래갖고 캐논에서 이 36년도에 한사 캐논을 만들면서 니콘 50mm 3.5짜리 렌즈를 니콘에서 들여다가 껴서 발매를 해요 그 다음에 니콘이 계속 니콘 렌즈를 써요 아까 캐논 제이가 나왔을 때 39mm 이걸 거기에서는 빼내고 간단하게 나사사는 다르지만 M39를 채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중간중간에 썼던 카메라도 있지만 캐논 전체적인 히스토리 방송했던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카메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그래서 1946년도에 캐논에서 세레나 렌즈를 처음으로 만들어내요 그것도 5cm 3.5짜리 50mm F3.5 렌즈죠 둘 다 테사 타입이에요 얘도 테사고 걔도 테사 란 말이죠 그걸 만들어서 꽂으면서 니콘에서는 생산을 납품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캐논에 거기에는 재밌는 일화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아마 문헌에 나오니까 일화는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다가 니콘이 야 나도 이제 카메라 만든다 그러니까 캐논이 쟤들 카메라 만들면 우리도 렌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개발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46년도에 세레나 렌즈를 자체 렌즈를 만들고 그 렌즈를 만들고 여기에 적용한 기능과 동시에 니콘의 렌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니콘은 1948년도에 니콘1이라는 이런 거리개 연동식 카메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니콘 캐논 또 몇 개의 회사들이 거리개 일본에 독일에 라이카를 모방한 거리개 연동식 카메라로 계속 달리고 있다가 야 이제는 캐논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끝장나는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하나를 만들어요 사실은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듣기 전에 54년도에 카메라 뭐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박람회라고 박람회 같은 거 거기를 이제 니콘 애들도 가고 캐논 애들도 가고 다 갔어요 기술자 연구진들이 갔는데 라이카에서 M3를 54년도에 딱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거를 본 캐논 기술자가 엄청나게 밝은 파인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정밀한 거리개 그 완벽에 가까운 아름다운 카메라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끝내주는 카메라를 만들어도 여기는 못 당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은 다른 카메라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하는 거야 54년도에 그래서 거리견동식 카메라 그 후에도 이런 캐논의 거리개견동식 카메라 같은 거는 좀 만들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59년 5월에 1959년 5월에 캐논에서 캐논 프렉스라는 리프렉스 카메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해 6월에 니콘에서는 니콘 F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역사는 70년도 계속하면서 일본 카메라 특히나 니콘 캐논 양대 산맥이 양대 산맥이 일본 카메라 SLR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전세계식 카메라 시장을 양분하다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카도 그래갖고 70년도에 야 씨 거리견동식 팔아갖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갖고 라이카 프렉스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역사는 다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은 또 RF 미러리스트 하고 거리견동식들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은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친구가 클릭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여기서 어디서 만져보겠어요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너무 깨끗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캐논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카메라 이거 그다음에 이번에 캐논 카메라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 관장님이 그동안 모았던 수장고에서 카메라를 거의 200여대를 꺼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렌즈하고 카메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즘 관장님 그거 계속 딱 보십니다 자료 이거 하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카메라를 완전히 영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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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거 방송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캐논에서 재미있고 보기 쉽지 않았던 카메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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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한테 방송을 좀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클립스 안 나오면 좀 어떻습니까 이거 누군가 관계에서 이거 유튜브 아마 전세계 유튜버들도 이거 거의 선의가 없을걸 저도 조사해봤어요 저는 안 봤는데 저도 이제 선생님께서 이거 방송한다고 하셔가지고 찾아보니까 유튜브에서 실제 그러니까 실제 작동하는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뭐 한 두 개 세 개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이거 귀한 카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저 여기서 와서 이거 봤을 때 그냥 저기 통에 그냥 내동댕이 쳐져있어서 면접을 끊었을 때 이게 이렇게 중요한 카메라라였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좀 찾아보니까 캐논의 최초의 상용 카메라라고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들이 보니까 그런 카메라를 짧게 보관을 하셨고 이거 카메라 전세계 몇 대 안 됐고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캐논에서의 물론 역사 박물관에 갖고 있겠죠 근데 얼마 전에 관장님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귀한 렌즈가 하나 있더라고요 셀 하나 135mm 렌즈인데 이 마운트가 여기 마운트예요 그거는 이미 1946년도 이후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마운트가 있어요 그거 아무리 자료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방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하고 저하고 그거 열심히 찾고 있어요 이거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그거에 캐논에도 없을 것 같아요 와 캐논 관계자님 제가 조금 있으면 메일을 좀 보내드릴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그걸 하니까 전시를 하니까 관심 가지시라고 그런 것들을 메일 드렸는데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연락 주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갖고 있는 카메라들이 굉장히 귀한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이걸 사용했던 경험담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카메라를 써본 기억은 없어요 바르나 카메라는 엄청나게 써봤지만 이 환상은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작동법이나 거의 흡사하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카메라를 찍어서 이게 해상력이 어떻다 기계적으로 어떻다는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항상 말을 하잖아요 저는 안 써본 건 얘기 안 한다고 그런데 이 카메라를 제가 만져봤을 때는 너무나 잘 만들어진 기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카메라인 건 확실해요 그 다음에 여전히 작동을 정상 작동을 다 하는 것도 뛰어난 카메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어디 하나 이게 셔터라든가 저속 셔터라든가 고속 셔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정상 작동을 해요 관리도 잘 돼 있었지만 카메라 자체가 사실은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게 대략 몇 시즌인가 87년 9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생산한 지 그런데 잘 만들어진 카메라고 캐논한테는 정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이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관점에서 간단한 스펙 설명 이 정도 해드리는 게 정식한 방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괜찮아요 정상훈님 보니까 진짜 바른학 일단 기본적으로 예열을 보기 전에 바른학을 먼저 봤잖아요 처음에 바른학이랑 비슷한 제품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해주신 이런 뷰파인더나 화보 뷰파인더 신기하군요 재밌죠 이쁘기도 하고 뷰파인더랑 거리개 조절하는 것들 보면은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도 예쁩니다 근데 이거는 돈이 있다고 사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깨끗한 물건들이 저 못 봤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본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 막 뒤져도 지금 이게 가장 깨끗할 것 같아요 캐논 본사에 있는 것보다 깨끗할 수 있어요 제가 거기 있는 건 안 봤지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캐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카메라인 한싸 캐논 캐논 최초의 카메라 여러분들하고 그냥 구경 한 번 해봤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고 리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이렇게 보시고요 관심들 과자 보시고 또 9월 달에 한국 카메라 과천에 있는 한국 카메라 박물관에서 캐논 특별전화 하니까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9월에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초대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거기서도 한사 캐논 전시하는 건가요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오시면 실물로 볼 수 있습니다 7일별로 쭉 나와요 이거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점점점점 날씨 더워지죠 이제 날씨 더워지죠 더워지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또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